미디어유스 김도양 기자,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청년 재직자를 위한 복지사업 2022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을 운영한다. 경기도 중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경기 청년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되며 복지포인트를 받은 청년은 경기 청년몰 자바바에서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경기도청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후생복지를 위해 계획되었으며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오랫동안 근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 2022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의 자격요건 지원 대상 선발 시기와 선발규모 지원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복지서비스는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만 34세 청년 근로자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경역의 무이행자라면 최대 만 39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없다.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청 홈페이지 청년복지포인트 참여 접수 플랫폼에 있는 청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http 뉴스 자버버.net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1577-0014에 연락하면 서비스 신청에 관한 문의가 가능하다. 신청할 때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 먼저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경우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등에서 청년복지포인트 근무 확인서, 주민등록표 초본사업자 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 내역으로 총 8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등에서는 홈페이지 신청 화면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고, 청년복지포인트 근무 확인서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 초본은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은 근무처에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는 4대 사회보험정부 연계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와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도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신청서 개인정보제 공동의 서주민등록표 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한다. 여기에 고용임금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 통장서본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고용임금 확인서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면 된다. 자격료권과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종합평가 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서대로 선발된다.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된다. 내일 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청년 내일 채움공제 사업 등 경기도청의 다른 일자리 사업 등 경기도청에서 운영하는 다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청년 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21년 8월 1일부터 22년 8월 1일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인 청년 노동자 통장 이라는 청년 통장 마이스터 통장 사업에 한 번 이상 참여한 자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 육아휴직포함 군복무중인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도 신청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도 마찬가지다. 2022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6월 8월 11월로 총 3번에 걸쳐 진행되며 분기별로 3만명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등록일인 8월 3일 기준에선 2차로 만명을 모집하고 있다.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모집하니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길 바란다. 자세한 사항은 HTTPS 뉴스 자버버.net 가이드포인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청년 근로자가 해당 복지 서비스를 통해 근로에이지를 향상하고 오랫동안 근로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